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와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4경전 2장, 아, 여호수와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예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아논이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 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의를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현장을 확인하라. 완전 소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완전 소통. 소통이 아니라 완전 소통이죠. 완전 소통을 위해서 정말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완전 소통이 되어집니까? 어떤 부부치유의 학교에 부부치유의 가장 첫 번째 일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내한테 얘기를 전달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전달받은 얘기를 그 자리에서 다시 그대로 얘기해보도록 합니다. 쉬울 것 같지요? 금방 옆에서 아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도록 하는 그런 테스트를 합니다. 어쩔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와이프가 남편한테 전달시키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멀리 가지도 않고 들은 그대로 다시 앞에 있는 청중둔탈을 하게 하는데 내용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금방 들은 얘기인데 그것을 내가 전달하는데 뭐로 전달해요? 똑같은 그대로 전달하는데 그대로 전달을 못해요. 왜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듣습니다. 왜 소통이 안 되냐? 그건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소통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가장 첫 번째 소통의 가장 기본은 개인의 한계 상처 고집 내려놓는 것에 부터 시작돼요.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완전 소통은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에 메어져서 얘기를 듣거든요. 여기에 메어져서 이해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나한테 수없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기에 메어져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죠. 하나님의 생각이 보여지지 않죠. 여러분 옆에 같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제가 큰 그릇이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인드를 이해하는데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왜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도 여러분들 들을뜬 사람은 포럼할 때 보면 희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상태에 따라 다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포럼이 다양한 것입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 주에 완전 소통하자라는 의미는 뭘까요? 이것 체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너의 한계가 무엇인지 네 이성으로 안 될 거라고 만드는 불신앙을 갖다주는 그 한계가 무엇인지 뭐해라? 체크해라. 네가 지금도 맞고 있는 그렇게 벗었다고 하는 상처가 무엇인지 체크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질 거예요. 그 상처로 통해서 들으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말씀을. 그러니까 통용으로 못 듣죠. 사람들이 많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말씀은 여러분을 원하는 대로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면 오늘 은혜 안 됐다고 얘기합니다. 주체가요? 잘못됐죠.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점검해라. 죽어도 바꾸지 못하는 너의 체질적인 고집. 진짜 뭐가 있는지 뭐해라. 소통하기 위해서 체크해라. 이 소통이 되어져서 그것이 버려지고 넘어서게 되면 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다? 두 번째인 뭐요? 하나님께서 다른 눈을 갖게 만들 것이다. 그것이 내려지면 무엇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여름의 상황과 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안 되면 여기에 메어져서 자꾸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사건은 나를 끌어가는 거거든요. 환경은 나를 끌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꾸 메어지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이걸 내려놓으면 너의 고통이라는, 너의 문제라는 것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내가 이걸 못 바꾸내고 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로 돌아가라? 내가 지금 소통하기 위해서 내려놓지 못한 게 무엇인지 돌아가라. 여러분들의 실패의식, 그거 상처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해도 제가 어떤 경우를 당했냐면 여러분, 저는 음악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보기에도 찬양 잘하잖아요. 아멘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한 명도 안 하냐, 어떻게 해? 그래도 한두 명은 할 줄 알았거든요. 아무튼, 제가 음악을 좋아... 저같이 음악을 좋아하는데 못 배운 음악 쪽에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최고 부럽냐면 피아노 앞에 있는 여자가 그렇게 예쁩니다. 한 번은요, 고릴라 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여자가 고릴라 같이 생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모를 비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의 다수의 의견이 고릴라를 닮았다는 것이지 내가 외모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런데 특징이요. 이렇게 툭툭 쏘아요. 상처가 있으신가 봐. 외모에 대한 상처가 있으신지. 그런데 그분이 피아노 앞에 앉았는데 나는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피아노 코드가... 여러분, 같은 피아노를 쳐도 코드 진행을 이렇게 달리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아라 자매가 피아노를 치고 있잖아요. 그 옆에도 치고 있고 아라... 안나구나. 미안해요. 좋았나? 그리고 저기... 누구누구지? 저기 은영이 동생 은진이 현진이 저 친구 현진이 친구가 치는 피아노 코드 진행이 약간 다릅니다. 둘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모르시는구나. 그걸 들릴 정도면 아주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아무튼 그 친구의 코드 진행은 너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사정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뿅 가서 나는 그 자매가 너무 예쁜 거야. 다른 사람 다 10명, 9명은 뭐라 부르고 있을 거예요? 고릴라를 닮으셨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가까이 갔잖아요. 예뻐 보이는 걸 어떡해. 용기를 내야지. 난 네가 마음에 든다. 왜? 왜? 그런 용기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콧방귀를 탁 끼면서요. 되게 성을 내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하는데. 너 예쁘다. 그랬더니 내가 뭐가 예뻐요? 난 놀리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대로 예쁘다고 느끼는 말하는 거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알았다. 너 못생겼다. 그랬더니 더 화를 내고 막 자기의 성질을 다 부리는 거예요. 난 너무 천사로 봤는데.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예쁘다고 말하지 말고 못생겼다. 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처 있는 사람은 예쁘다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예쁘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한테 막 생각에 잡혀가지고 예쁘다 그랬더니 진짜 놀리는 줄 알고 상처는요. 사실을 왜곡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실패의식은 여러분의 자신을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니까요. 자꾸 상황은, 문제는, 고통은 나한테 아무런 해답의 길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뭘 바꾸라? 이 고난을 보는 눈이 뭐가 내려졌을 때? 이게 내려졌을 때 변화되어야지.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나요? 목사님 말처럼 내려놔야 될지는 나도 알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가 있나요? 나도 나의 과거의 상처와 나의 과거의 실패와 나의 고집과 내 체질에서 벗어나고 싶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인식을 했다. 그때서부터 시작입니다. 내려놔야 될 이유를 찾았으면 그때서부터는 뭐하러 돌아가라? 그래서 뭐다? 완전 소통은 뭐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된다 그러니까 쉽게 믿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죠. 믿음은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믿음은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까? 천만에요. 에베소셜 보니까 뭐라고요?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완전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완전 믿음이 생기면 번화될 수 있다며요! 예, 어떻게 하면 완전 믿음이 생깁니까? 성경 말에 의하자면 내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은혜 받는다. 은혜 속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뀌더라고. 나는 그렇게 내려놓으려고, 내 감정을 내려놓으려고, 미운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수없이 노력해봤어요. 안되더라고. 그런데요. 어느 날 내가 은혜 속에 있다 보니까 나를 변화시켜 왔더라니까. 제가 이렇게 멋있게 변화해져 있었더라니까. 언제나 내 자랑입니다.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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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그러면 은혜는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나도 은혜 안에 있고 싶어요, 목사님. 그렇죠? 야, 이건 너무 답을 쉽게 주는 거 아니야?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다? 믿음은 뭐에선 하고? 맞아요. 말씀을 들어에서. 그런데 들으면 어디서부터, 뭘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렇죠? 말씀을 들음에서 나아요. 그러면 말씀은 주제가 뭐다? 아니, 일주 전에 했어요, 제가. 말씀은 뭘 말하고 있다고? 속으로 다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관계를 보면 어떡해요? 그리스를 자꾸 고백하면서 원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그것이 들려지기만 하면 뭐가 생길 것이다? 은혜라는 것을 잊게 될 거고, 그것이 너를 믿음으로 바꿔낼 것이다. 그래야지 뭐가 이루어진다? 완전 소통이라는 답을 내려진다. 어느 날 나에게 있는 한계가, 나에게 있는 상처가, 나에게 있는 고집이 무너지는 것을 뭐하게 될 것이다? 확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번 주에 강남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될 것을 정리하시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이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제는 무엇 속으로 들어가라? 언약이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들어가라. 어느 날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완전 소통하게 되고, 그 소통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이며,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고, 생각을 변화시켰다는 답이 내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 강남 말씀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답을 찾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추건합니다. 이렇게 완전 소통되어졌더니, 이번 주에는 뭐하래요? 현장을 확인해라. 왜 현장을 확인해야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고 와서 이제 드디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다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지난주에 소통해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자? 우리가 지금 무슨 싸움 하는 것이다? 원넷에 대해서 같은 방향을 딱 가려고 할 첫 번째 뭘 보냈냐? 가서 확인해봐라. 어떤지 확인해봐라. 여러분들이 뭔가를 움직일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요. 현장이라는 어떤 개념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너무 높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든지. 그래서요. 가서 뭘 봐야 될지를 모르고 접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가야 될 현장이 어떻구나. 그래서 그 현장에 누가 가야 되는구나. 내가 가야 되는 거구나. 답을 내리는 우리 청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면 왜 확인해야 된가? 확인의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해봤더니요. 여리고라는 큰 성을 정복하게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확인해야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보여지는 게 속기 때문에 그래요. 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항상 느껴지는 것은 보여지는 것에 속는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장님이 들어갔어요. 사장님이... 여러분, 제가 데이코메이스라는 회사를 다닙는데 거기 사장실은 여기 이만 합니다. 꽤 성공하신 분 아닙니까? 제가 또 총무과에 있었기 때문에 다 의전을 했거든요. 들어가는데도 벌써 위협당합니다.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해요? 이 사장님한테 말단사원이 말도 안 되잖아요. 보여지는 것에 그냥... 제가 애들 데리고 서울대학교를 갔습니다. 서울대학교를 갔더니 서울대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 내 말이 달라져. 아니, 내가 사실적으로 사람은 영혼이 있다. 영 아니면 나 끝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은요? 과학적으로 볼 때 뭐가 나한테 들어간 거야? 서울대학생들하고 제가 애들을 데리고요. 우리 홍대에 데려갔어요. 홍대. 홍대 문화 한정을 정복해보자. 갔더니요? 이미 애들이 기가 다 죽였어요. 저기요? 테이프를 주는데 복음 있잖아요. 전도지 주는데 그거 주는 것도 하나 힘들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딱 보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거... 알았어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여지는 것에 이미 맛이 다 갔어요. 여러분이 속는 건 뭐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열이고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높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높아서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큰 성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 한다? 여러분들이 성공했다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한테 속지 말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요? 문화에 속는다. 보여지는 문화에. 열이고는 그때 당시에 벌써 철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청동기였거든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입니다. 철기하고 청동기가 됩니까? 그 문화 앞에 판판이 깨지는 거야.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문화 앞에 복음 들고 기도하면서 이겨겠다는 이 말이 통하냐는 말이에요. 나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것이 어디예요? 보여지는 것.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말길 바랍니다. 언제나 보여지는 문화에 속지 말길 바랍니다. 왜 확인해야 되냐면 보여지는 것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왜? 확인해야 됩니까? 뭐요? 체험해야 돼요. 왜 열이고성에 이렇게 먼저 보냈냐면 가서 보고 알아요. 여러분 가게에 가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가게에 가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몸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가서 반드시 뭐로? 몸으로 느끼라. 왜 현장에 확인을 해야 됩니까? 현장을 몸으로 느끼하라. 여기는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도 있고요 지금 초창기 처음으로 직장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청년 안에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시작하거나 직장을 하려는 사람들은 지금 성공해져 있는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분들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처음에 자기도 어땠는지 가서 당당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천만에요 어느 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문화가 나한테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처음 배우면 차들이 엄청 무섭습니다 운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운전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사방을 다 보고요 손은 지 맘대로 움직이고 스틱은 지 맘대로 갑니다 그걸 이렇게 생겨서 엑셀을 밟아가지고 아니면 크로치를 밟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 하더러? 습관화 되어지도 왜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되냐면 그 현장이 누구 어떻게 내 몸으로 통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것을 못하니까 막연한 생각 가지고 있으면 현장 못 가요 두려움만 쌓이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청년들한테 괜찮다 너희는 반드시 이길 거니까 뭘 확인해라? 몸으로 가서 체험해라 네 몸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먼저 가서 체험해라 그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체험하고 났더니 그 체험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진짜 무엇이 필요한가? 여기에 질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으로 체험하셔서 가서 부딪혀보면 진짜 뭐 필요하지 여기? 그 답이 내려지게 될 거예요 제가 직장에서 나는데요 직장인들의 자랑이 뭐냐? 넥타이 60만원짜리 샀대 여러분 넥타이 60만원짜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구나 그래서 제가요 껄껄껄 웃으면서 장난치고 있네 뭐 나랑 같은 직급이니까 장난치고 있네 걔네 지금 부자였어요 정말로 부자였어요 차가 여러분들이 이름 대면 알만한 차였어요 진짜 부자였어요 진짜 부자였다니까 그래서 60만원짜리래 이게 그래서 제가 장난치고 있네 그게 금발났냐?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 그러더라고 나는 장난을 왜 했거든요 금을 얇게 해서 해놨어 그럼 넥타이 봤습니까? 세계에서 두 개인가 한 것밖에 없대 자기는 60만원짜리 여러분 넥타이 얼마짜리입니까? 그게 자랑이야 그게 자기들 자랑할 건 그것밖에 없어 내가 뭐 어떤 배경이 있다 나는 먼 차 끌고 다닌다 진짜 한번 들어보라니까요 거기에 뭐가 필요한 건지 돈 필요합니까? 돈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지식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회사 들어오려면 토익이 950점 이상이어야 돼 회사 들어오려면 아니 지식으로 말하자면 다 똑같다니까 그럼 여러분 지식 갖고 싸울 거예요? 자꾸 질문해 봐야 돼요 몸으로 부딪히면서 왜 나는 안 됐지? 왜 내가 이렇게 힘겹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됐지? 몸으로 체험하면서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뭘? 답을 내릴 수 있어요 답 가지라고 여러분 현장에 가서 확인해라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그 답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다면 나의 개인의 그리스도의 답을 가져라 많은 사람들이요 남의 그리스도를 답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의 그리스도 메시지 매일 그리스도 들으니까 유 목사님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내 거 같잖아요 내 겁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수학 학원 다녀보셨나요? 나 수학 학원 다닐 때 나 진짜 깜짝 놀랐네 문화적인 충격 때문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맨날 잤거든요 그래서 재수를 하는데 수학 학원에 갔는데 얼마나 재밌게 풀어놨는지 따라라라라 하고 막 탁 이거 진짜 집어던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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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 이거 찌르 딱 이야 너무 쉽은 거야 수학이 그래서 풀라고 봤더니 나는 안 풀리더라고 많은 사람이 오해한다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오해한다니까 맞아요 가지고 있어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함께 있는 그 그리스도가 나한테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몰라요 왜? 내가 현장에서 잡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남의 그리스도 말고 네가 취하면 너의 그리스도 네가 줄 수 있는 너의 답 오늘부터 뭐 해라? 확인해라 체험해라 여러분 그 답을 갖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확인하고 답이 내려지면 그때서야 뭐가 보여요? 시간표를 확인해라 사람마다 달라요 시간표는 다르다니까 회사를 복음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표를 확인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시간표를 확인 안 하고 내가 아는 지식을 전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영접이 됩니까? 그 사람한테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데 그래서 뭐해라 지금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 거 소통하고 공유해라 뭘요? 시간 사람이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을 공유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공유되어야 됩니까? 같이 놀면 돼요 여러분 거기에 직장에 여러분 가는 현장에 여러분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세요 뭐하라고요? 공유해된 사건과 공유되어질 추억이 있으면 그때서부터는 시간표가 보여집니다 그것을 안 하니까 뭐해요? 오로지 내가 아는 지식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정말로 영적인 것만 없고 다 있습니다 다 있다니까 영적인 것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인 것만 없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공유하잖아 안 돼요 그러면서 뭐해 가져라? 전략을 가져라 그냥 하지 마라 내가 가는 모든 전도 내 현장은 성교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전략을 가지고요 올 이번 주에 현장에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이 어떤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줄 겁니다 우리가 뭐 빅토리 비포 파이트라며 그렇죠?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답을 줄게요 그러면 현장의 실상은 어떤데요? 가기 전에 여러분 알고 가세요 현장은 어떠냐?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봤더니요 현장은 이미 뭐가 녹았다? 간담이 녹았다 여러분 사단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라고 물러간 적 절대 물러가지 않습니다 빙빙빙 돌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도 안 물러가면 그러게요 내가 그리소가 충만하면 옆에 오질 못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막아버리면 생각을 내가 통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요 무시하진 말되 그렇다고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진 말아라 그게요 현장 가는 사람의 마인드예요 이미 간담이 녹아져 있다고 해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까? 아니라니까 여리고는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은요 간담이 녹아져 있는 것이 현장이란 말이에요 현장은 보여지는 것이 대단해 보여요 그것을 무시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현장이 무섭냐 두렵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의 실상을 보고 가라 현장은 어떤데요? 목사님 창세기 1장 2절 말씀해 봤더니 누가 뭐래도요 그리소 못 만난 잔은 어떻게 돼 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다 가서 이거 확인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의 인생의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 혼란 복잡하게 삽니다 절대로 그냥 살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그냥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한 이유와 근거를 대고요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확인하면서 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왜요? 불안하거든요 공허가 찾아오고요 안 될 것밖에 없는 모습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언제나 다 똑같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는 곳이에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을 말씀하셨다니 모든 사람이 어디에 빠져있더라? 두려움 속에 있어요 이 두려움의 실체를 여러분 보고 오세요 제가 직장에 다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독고다이를 무서워합니다 마이웨이가 있는 놈이 정말 무서운 놈이거든요 누구와 상관없이 내 마이웨이가 있는 놈은 무섭거든요 제가 말단사원인데 대리가 나를 좀 힘겹게 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술을 안 마신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제사에 대해서 내가 한번 슬쩍 얘기한 것을 듣고 본격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는 장손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다가 알겠습니다 대리님 제가 이번 주에 좀 기도할게요 그랬어요 그냥 지나가듯이 그렇다고 내가 설마 팔이 부러지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지고 기부 쐬고 오라고 설마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월요일 날 왔는데 그러고 온 거예요 그냥 나는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저는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부스를 하고 온 거예요 기부스를 하고 왔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출근하자마자 나는 잊어먹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말하냐 처음 만나자마자 야 너 어저께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그 다음에는 훨씬 더 뭐라고 말하냐면 옆에 주위에 있는 과장 부장 자기가 아는 다 선배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얘 건들지 마 얘 무서운 놈이야 뭐 했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상합니다 자기들 무슨 일이 생기거나 뭔가를 할 때는요 와서 꼭 얘기합니다 오경석 씨 기도 좀 해줘 그런데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사람들 깊은 곳에 뭐가 있구나 두려움이 있구나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잡사님이셨어요 우리 부서에 대부분 다 교회에 다녔단 말이에요 몰랐는데 그런 일이 터지니까 슬쩍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도 잡사야 알게 됐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뭐가 있다?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다 그 두려움 그 원인이 뭔지 모르지만 반드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가서 확인하세요 그거 확인하면요 답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해라? 우리 현장은 세상 사람들이 멀고 두려움 속에 있는 현장이다 세 번째는 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봤더니 뭐가? 머리가 깨졌다 깨진 현장이다 절대 물 수 없어요 겨우 발뒤꿈치 상하할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기 전에 실상을 알고 가세요 간담이 녹아있는 현장이다 내가 반드시 가면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는 현장이다 저들은 아무리 키가 2미터가 넘고 아무리 견고한 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뭐다? 나의 밥이다 그 답을 가지고 현장 가는 거예요 가서 실상을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확인하라 이번 주에 가서 분명히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랬더니요 간담이 녹은 현장을 딱 보자마자 여러분 뭐가 내려집니까? 그렇구나 크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막연한 종교심이 있습니다 이거 보고 오세요 자기는요 어디서든지 모르지만 막연히 들어서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라 착하게 살아라 이게 우리 종교생활이 닿니까? 불신자는 그게 다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되고 교회 가야 되니까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고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껏 즐기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와 상관없다고 보여주세요 아무거와 상관없다 그것을 복음이라 한다 보여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현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인하세요 그래서요 신앙제에 대해서요 오해하고 있으니까요 나약하다 힘없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없더라? 답이 없는 현장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 현장이다 이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을 보고 나면요 세 번째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뭐는? 사명자는 숨겨져 있다 여러분 여기 찾으세요 확인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신앙을 드러내죠 두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배척하든지 한 사람은 몰래 도와주든지 반드시 여러분을 돕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색깔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치를 떨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 나는 그냥 적당히 잘 살아가고 성공해가지고 나중에 예수 이름을 드러내든가 아니면 처음에 딱 드러내고 나를 도와준 사람 앞에 줄을 쓰든가 나를 대적하는 사람하고는 마음껏 신경제를 한번 펼쳐보든가 현장에 가면요 그런데 반드시 뭐가 있다? 사명자는 있어요 하루는 후배가 막걸리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너 술 안 먹는 거 알잖아 그랬더니 누가 선배 보고 뭐 마시래요? 한 잔만 사주세요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11시 반에 나간 거예요 그러면 막걸리 따르고 나는 색깔 맞춰서 사이다와 콜라 이렇게 섞어서 색깔 맞춰서 500cc에 넣고 야! 하고 분위기를 잡았죠 한 잔 들이키고 하는 첫 마디가 뭐였냐? 선배님 어떻게 하면 선배님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 한 잔 들이키고 술 끼면 한 천마리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선배님처럼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니까 글쎄 언제나 지자랑이야 맞아요 그냥 행복만 했는데도 그렇다니까 그럼 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술 한 잔 따르면서 야 너 잘 걸렸다 그랬잖아 너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요 보고면서 술 끼면 해요 알겠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접해라 알겠습니다 선배님 그러고 나서 술 끼면 영접했어요 술 끼면 영접해서 나는 안 될 줄 알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얘가 조금 남잔데 여자 느낌 나는 애 있지 않습니까 나 딱 칠색을 하거든 옆에서 싹 기어다 대고 그래서 내가 딱 찾아봤더니 자기 성가대 갔대요 숲먹고 영접했는데 교회를 그 전에 다녀가지고 한 달 만에 성가대에 대원이 돼서 온 거예요 얼마나 그 징그러운 게 다 없어지고요 얼마나 예쁘던지 이리와라 사명자는 반드시 있다 여러분 마음만 조금만 관심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이런 일이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 그럼 주위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뭐요 적극적으로 뭐 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술자리 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는 사람 이리저리 관심 기울어놨더니 주위에서 들리는데 가문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듣게 하실 거예요 좌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가면서 기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주위에 지금 얼굴이 조금씩 떠오를 거야 아 걔가 지금 살려달라고 나한테 그러는 거였구나 막걸리 한 잔 사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보금 확인해서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세요 사명자 있습니다 결론 목사님 어쩌라고요 예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현장을 확인했으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라고 영탕꾼으로 간 거잖아요 가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발 정탕꾼이 뭐 야 덤비면 되겠습니까 두 명밖에 안 간 인간이 내가 여기 이스라엘 백수장이다 하고 소리 지르면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지요 여러분 가서 제가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가서 처음엔 조용히 뭐 해라 기도해라 이거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 해라 기도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 골방을 가지세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이 직장인과 격리되어지는 조그만 골방을 가지기 시작하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야 보여져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뭘 줄 거냐면 은혜라는 힘을 줄 거예요 그 힘으로 뭐 해라? 여러분 시간을 공유하세요 사건과 문제를 공유하세요 같이 있으란 말이에요 있어주란 말이에요 제 첫날 제가 간정했던 것 같은데 우리 파트타임을 제가 관리한 총관이니까 관리를 했습니다 3.1교회 다니는 3.1교회 부회장 출신 자매가 이렇게 온 거예요 파트타임으로 대화는 너무 잘 돼요 나도 나름 신앙 있는 사람 아니었겠어요? 청년회장 출신인데 그리고 그 사람도 나름 부회장이기 때문에 정말 종교적이에요 그 사람과 나랑 차이는 뭐냐요? 나는 술 안 먹어도 노래방에 가요 저는 술 안 먹어도 회식 자리에 가요 가서 뭐 해요? 여러분 잘 놀아요 음료수 먹고도 저는 혓바닥에 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매님은 안 오세요 어디 가나 안 오세요 그리고 너무 빨리 퇴근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였더니 안 온 사람을 욕하더라고요 그게 문화가 됐어요 재계약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부회장님께서는 재계약을 못하셨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고 싶으십니까? 승리를 하고 싶으십니까?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어야지 그 사람을 알 거 아닙니까 같이 있어야 그 사람과 대화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달할 겁니까 그래서 뭐 해라? 공유해라 목사님 공유하다 보면 교회를 못 오는데요 이 차원적으로 메시지를 들으면 안 돼요 그건 초등학생들이 하는 질문이죠 그 웃음 손님까지 내가 여기서 얘기해 줘야 되면 안 되죠 그리고 뭐 해라? 반드시 찾으라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완전 소통을 얘기하면서도 말했어요 그 안에 있으라 그 안에 있으라 그걸 가지고 복음 안으로 들어와라 있어야지 뭘 들고 복음 안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리고를 정탐한 정탐꾼의 마음으로 현장을 정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가서 볼 곳을 보게 하시고 확인케 하셔서 현장을 정복하는 승리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